안녕하십니까 유동원입니다. 유동원의 글로벌 시장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락,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벌써 미국 증시는 5%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목 보시죠. 금리 급등 어떻게 대응할까? 결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 그것이 바로 금리 급등 현상입니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주의 흐름입니다. 지난주의 시장이 별로 빠지지 않았죠. 월요일날 하락하고 나서 다 반등을 시켜서 플러스 전환을 하는 듯 해서 아 이제 시장이 조정이 끝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었습니다만 역시나 우리가 계속 걱정해왔던 9월, 10월달의 어떤 조정 구간 이 부분이 지금 월화수를 놓고 봤었을 때 특히 어저께 화요일날 큰 폭의 하락장이 미국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하락을 만들어낸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거죠. 미국의 10년 국채금리입니다. 보시면 이때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할 때 이때도 또 다들 얘기를 했던 부분이 성장주냐 가치주냐 시장이 하락을 해야 된다 이런 걱정을 하셨고 이때만 하더라도 3% 금방 갈 것처럼 얘기들 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어느 시점인가 미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1.5까지 급등입니다. 여기가 1.3이고요. 그러면 0.3%포인트 정도 늘어난 거죠. 이것만 가지고 시장이 그렇게 크게 하락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훨씬 더 많이 올라가서 2%에 도달을 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분들이 연말까지 2%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어떤 공포심을 자극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던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현상을 들여다보는지 좀 이따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금리가 급등을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거냐 이거를 계산하기는 어려우니까 우선은 얼마나 올라가면 얼마에 영향을 미친가 이것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S&P500에 대해서 금리를 2%를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1.5%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0.5%포인트 정도를 더 높게 잡아서 계산을 해본 경우입니다. 보면은 5.5%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13%포인트 정도의 상승 여력이었는데 0.5%포인트 정도로 올리게 되면 상승 여력이 떨어지죠. 얼마나 7.5% 정도 떨어집니다. 7.5%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0.5%포인트 정도가 7.5%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스닥은 보실까요? 지금 21.2%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전에는 얼마였냐면 30%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게 얼마나 떨어지는 거죠? 8.8% 정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10%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 숫자가 0.5%포인트입니다. 자 만약에 2%가 아니라 2.5%까지 올라간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것보다 더 많은 15%포인트 정도 영향 그죠? 여기는 뭐 거의 한 17%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의 어느 정도의 하락폭이냐 어느 정도의 하락폭이냐를 계산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을 할까요? 굉장히 숫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정도의 금리가 나올지가 중요한데 결국 반디멘탈과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벌써 상당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법인세 부분까지 또 포함을 시켜서 걱정을 하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이죠? 자 13% 아까 말씀드렸던 S&P가 뚝 떨어져서 1.9%로 상승 여력이 떨어집니다. 거의 뭐 12%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거죠. 11% 정도 떨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금리를 2%로 반영을 하고 리스크 프리미엄을 6%로 반영을 해서 내년에 이익을 집어넣고 내후년까지 들여다봤었을 때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느냐 4.2% 정도 빠질 수 있다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아까 수요일날 나스닥은 거의 3% 그리고 S&P는 2%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2%니까 이제 2% 정도 더 빠지면 거의 많은 부분을 반영을 하겠죠. 물론 또 여기서 금리가 2%가 아니라 2.5%까지 올라간다면 또 거기서 추가적으로 7.5% 정도 더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 얼마나 조종을 받을 건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절적인 요소로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 9, 10월달이 별로 좋지 않은 달인데 8월달이 오히려 하락했다 다시 상승을 시켰어요. 9월달이 지금 예상보다 더 나쁘게 흘러가고 있고요. 10월달은 예상보다 좀 더 좋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것은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맞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더 그렇습니다. 상승 여력이 지금 현재 원래 30%가 있었는데 법인세 26.5%로 바꾸면 13%대로 뚝 떨어집니다만 여기에 또 금리를 2% 반영하고 RP 6%로 반영했을 때 플러스 5.7% 정도다. 여기서 추가로 2.5%까지 올라갔다. 여기서 8.8%를 빼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에서 4% 정도 하락을 하면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죠. 근데 어저께 얼마나 하락을 했습니까? 거의 2.8% 3%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격대라면 당연히 막 다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10월 말까지를 생각했었을 때 지금부터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구간 동안에 빠지는 날 어제까지 빠지는 날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랩 상품에 오늘 10시 이전까지 추가로 10분의 1씩 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60% 정도를 채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걱정스러운 부분은 달러지수인데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달러지수가 94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뭐 일부에서는 이거 계속 올라가서 100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죠? 대세 하락장이 일어나려면 이 100을 깨고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정말 대세 하락장이다 라고 걱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말 이렇게 갈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다시 하향 조정 거의 박스권에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채 한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것 때문에 또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달러는 그러니까 강세를 카요. 근데 부채 한도가 열리고 또 부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이 지금 100 뭐 한 6% 정도 되던 게 120%로 갈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간다. 제가 볼 땐 그거 어렵다고 봐요. 무역수지 적자 부분을 곧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달러 움직임이 계속 상승을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계속 박스권에 유지가 될 거다. 이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또 해드립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서 미국 시장은 정말 힘들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비싸다. PSR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PSR이 10배 이상인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14조 달러나 된다. 20배가 넘는 게 4.9조 달러나 된다.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크게 늘어났다. 자 이러니까 너무 걱정스럽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때와 이때와의 어떤 변화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금리 수준이고 어느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가면 고점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실적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영업 마진율이 높다라는 것은 PSR 중에서 이익으로서는 떨어지는 쪽이 훨씬 커졌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보면서 펀드멘탈을 보면서 판단을 우리는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절적인 요소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계절적인 요소로서 뭐라고 그랬죠? 대통령 당선되고 3년 차가 가장 좋은 해 그리고 4년 차가 그 다음으로 더 좋은 해 그리고 그 해에 이제 일렉션이 있죠. 그 다음에 다음 대통령이 들어서서 첫 번째 해 3.5%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죠? 이때가 제일 안 좋아요. 내년이 제일 안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요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연말에 상승을 하고 내년 초까지 상승하겠죠? 또 조정 그리고 또 마지막 연말에 상승 이런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면 좀 더 짧게 보면은 대충 보면 첫 해가 5%대 둘째 해가 4.5%대 가장 수익률이 낮은 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4.4분기부터 그 다음에 1.4분기 말 2.4분기 초까지 상승 그리고 3.4분기 말까지의 하락 그리고 나서 급등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과거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맞물리면서 지금 만약에 경기가 막 침체로 간다 이런 걱정을 하시면 지금 시장을 다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다. 다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말이 되지만 지금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자극하니까 이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런 차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지금 봤었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로 매력이 있는지를 봤었을 때 하이힐드 채권금리가 지금 4% 됩니다. 미국이 그래서 그 하이힐드와 지금 현재 주식의 어닝스 일들을 계산했었을 때 지금 현재 어느 시점이 와 있느냐 여기에 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이힐드의 채권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평가라는 거죠. 반대로 주식은 저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평가를 판단했었을 때 또다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시기가 조만간 올 거라는 겁니다. 자 또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죠. 이익입니다. 이익. 자 우리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굉장히 걱정 많이 했죠.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인플레이션 금리 올라감 현상 그죠. 완전 고용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했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대비해서 2021년에 이익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는 그 전에 2019년입니다. 2020년 안 좋았던 때 말고요. 어쨌든 그때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느냐 보시면 GDP는 7%포인트 매출은 16%포인트 글로스 인컴 영업이익은 22% 입이 있다 세전이익은 34% 실제 이익은 36%나 늘었어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었을 때입니다. 자 결국 판니멘탈이 정말로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가가 폭락을 시작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금방 2% 뚫고 올라간다 2.5% 간다 3%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왜?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0.5%포인트가 7.5%포인트 정도의 상승률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지 않고 이렇게 또는 이렇게 평평해지는 상승 추세가 된다. 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하락을 이미 시장에 반영을 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23년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금리가 2% 정도 수준에 있고요. 미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으로서 2023년 하반기까지 놔둔다면 그때의 상승 여력은 S&P500은 자그마치 23% 정도 되고요. 나스탁은 자그마치 30%의 상승 여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가지 악재 조건을 사라졌다고 치면 이 정도의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숫자가 안 나오고 있고 거품이 정말 많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제가 먼저 나서서 대폭락장이 시작됐다. 말씀을 드리겠으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가 그렇게 빠르게 오를지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3분기에 실적이 발표가 되는 그런 현 시점 그렇게 봤었을 때 시장이 오히려 11월달 12월달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가지 다른 지표를 놓고 봤었을 때 지금 공포와 탐욕지수가 28수준이에요. 공포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 근처에서는 매수 전략이고 80 근처에서는 매도 전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걱정스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한 빅스가 이렇게까지 많이 치솟았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2 정도 이하로 떨어져야지 그때쯤 되면 어떤 대세 하락장을 얘기를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높은 수준에서 20을 아래 위로 두고 계속 변동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어떤 매력도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왜 그렇게까지 지금 다들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습니까? BDI 지수 4717 유가 74달러 75달러 76달러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합니다. 천연가스 5.84 거의 6 넘어간 것도 봤었습니다. 석탄 가격 210 게다가 중고차 게다가 급등을 하고 나서 폭락을 했는데 다시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아 이거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오래가겠구나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석탄 가격 천연가스 중고차 다 이게 어떤 현상인가요? 우리가 지금 어떤 구조의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우선 에너지 쪽으로 보면 탄소 배출 그죠? 그걸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투자를 하고 이쪽에서 에너지를 창출해 내는데 이쪽이 바람이 덜 불었다. 여러가지 이슈로서 생산이 제대로 안 되면 더 투자를 해서 또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천천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 부분에 있어서 반대쪽 레거시 산업인데 앞으로 사라질 산업이거나 전차적으로 사이즈가 줄어들 산업이지만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솔린 차량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데 전기차로 넘어가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죠. 구리 캐내야 되고 알루미늄 넣어야 되고 배터리 만들어야 되고 공장 지어야 되고 테슬라가 빠르게 지금 늘리고 있으나 부족하죠. 또 다른 개솔린 차량들을 짓고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빨리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점점 줄어야 되니까 좀 더 돈을 벌고 싶으니까 가격을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수요는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상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언젠가는 넘어가는 거죠. 얼마나 빨리 오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유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떨어질 가격들인 거죠. 언젠가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인플레이션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은 근데 걱정을 합니다. 보십시오. 알루미늄 가격 당연히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니까 구리 가격 전기차에 당연히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원자재 중에서도 과거 레거시 산업된 원자재 관련 것보다 미래 지향적인 어떤 업종에 더 많이 들어갈 원자재 가격을 주시하는 게 맞다. 이게 맞겠죠. 자 풍력발전에 있어서는요.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차트인데 풍력발전이 쭉 떨어져 오다가 어떻게 됐죠. 2010년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풍속이 풍력발전이라는 게 풍속이 빠르면 당연히 더 많이 생산이 되는 거죠. 풍속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보시면 온도와 풍속의 역관계 풍속이 떨어지는 건 온도가 높아지면 풍속이 높아지는 것은 온도가 떨어지면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겨울철로 갔었을 때 지금 부족했던 어떤 풍력 부분이 나아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또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체 에너지 쪽이 계속 활성화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철강석 가격 보시면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 다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또 목재도 폭등을 하고 나서 다시 떨어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계속 폭등을 해서 여기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아니면 또 새로운 전기차 관련된 이런 쪽이 아니면 반대쪽은 이런 식으로 다시 하락을 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너무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중국의 부동산도 보시면 가격이 이제 하향 조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건설 관련된 원자재 쪽은 그 수요가 확 확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겁니다. 자 그래도 CRB 인덱스를 보고 아 이 차트를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폭등을 했으니까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걱정합니다. 또 얘기하지만 이때와 이때와 비교해 봤었을 때 아직 한참 많은 룸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오히려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된다면 이 부분은 정말 기업들의 펀드멘탈이 굉장히 좋아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국의 좀비기업이라든지 글로벌 좀비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자 배상 비율을 못 맞추는 일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의 수를 보시면 많이 늘고는 있지만 6% 미만 수준이라는 거죠.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많이 줄었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그 속도가 아주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이미 실질적으로 많은 조종이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국의 문제를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다. 그죠. 얼마나 160% 수준이 넘는다. GDP 대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교해 봤었을 때 워낙 높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게 부동산 건설회사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쪽을 조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 부채를 꺼트리면서 어느 쪽에 부채는 늘려줄 것이냐. 당연히 신성장 산업 미국과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 뭐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있을 거고 전기차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가격은 안 떨어지는 것이죠. 자 중국의 부동산 개발 규제에 있어서 이미 벌써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과거 추세선으로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도 어느 정도 중국이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 계속 여태까지 써왔던 건 뭐냐면 이 세계의 레드라인 팔러시라고 해서 부동산 개발 회사들한테 있어서는 부채가 에셋에 차지하는 비중 70% 이하 그 다음에 총 부채 비율 넷 부채 비율 순부채 비율이 100% 이하 그 다음에 캐시투 셧텀 넷 단기 부채와 현금의 비율을 1배 딱 1배 정도 되는 것을 지켜야 된다. 이 3개 중에서 뭐 하나라도 안 되면 추가로 대출이 안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위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이때와 이때처럼 폭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향 안정화 될 겁니다. 한 0% 수준의 성장률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쪽의 개발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 어느 쪽에서 경제성장률을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소비 관련이죠. 그러면 가계부채 늘려야 되고 예대율 높여줘야 되고 이러면서 중국이 한번 거품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 특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중국의 주식은 좋다 오히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유로운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실물경제 특히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중국의 은행권에 관련된 부동산 개발 관련된 비중 자체를 많이 줄여놨다 라는 것도 숫자에 나옵니다. 게다가 중국의 정부가 유동성을 과거 코로나19 시대만큼 큰 폭으로 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또한 예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78% 수준이거든요. 이게 쭉 올라가서 95%까지 올라왔다더라 하면 저는 그때부터는 걱정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러려면 한참 남았죠. 15%포인트 넘게 남았습니다. 그럼 GDP가 지금 현재 중국 사이즈가 지금보다 20% 30% 더 증가를 해야지 그때가 거품의 피크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또 중국의 10년 국채금리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위기가 터지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누가 아냐 미리 위가 터질지 모르니까 터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짚어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숫자들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국채금리는 떨어질 것 같고 위안화 환율은 오히려 또 절상이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15% 내지 20% 정도는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 기회를 살리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상해종합지수를 놓고 보시면 최근에 오히려 상당히 좋게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또 심천지수도 지금 전 고점을 돌파를 할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해종합과 심천종합지수의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예를 계산해보면 상해는 18% 정도 심천은 30% 거의 나스닥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비중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미국의 지금 장단위금위차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정말로 많이 올라가서 2.5% 이렇게 올라가면 걱정할 겁니다. 또는 폭락을 해서 0% 수준까지 오면 걱정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경기가 좋고 펀드멘탈이 텐테드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계 은행의 여신 증가율 뭐 엄청나게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6% 정도의 상승 제가 5에서 6%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을 건 이건 골디락스를 예견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여기에 은행의 예대율은 겨우 60%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여기까지 올라와서 옛날 수준까지 올라갔다. 자 그러면 저 걱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게다가 미국의 상업은행은 대출 증가율이 아주 높아서 연체율을 낮추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역대 최저치인 1.37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 역사상 최저치입니다. 자 여기에 은행주 관련돼서 티어 1 캐피탈 레이셔라고 해서 자기 자본 얼마나 들고 있냐 15.7%나 들고 있어요. 이런 수준을 유지시키고 있어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계속 보여드리지만 미국의 은행주는 펀디멘탈이 굉장히 튼튼해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기 미국발 위기에 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섹터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매력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또다시 상승을 하는 추세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주가 JP몰건 주가 저희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미국계 은행들의 주가 흐름입니다. 자 선진국과 신흥국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도 이 숫자가 이렇게 19% 선진국의 상승률이 19% 또 신흥국의 상승률이 22% 이런 숫자가 나올 때는요 저희는 7대3 전략 선진국 7 신흥국 3 그리고 주식을 계속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타이밍 여기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투자는 어려운 상황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ETF 관련해서도 어저께 반도체가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들여다보는 숫자로 놓고 보면 가장 매력도가 높은 것이 반도체다 라고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 성장주 13개 여러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 이 두개를 빼고 나면 반도체 관련된 것을 두개를 빼고 나면 상승률이 한 30% 대로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ROE를 이렇게 높게 상출을 하고 있고요. 39% 주식 위험도를 굉장히 높게 반영을 해도 매력도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상승 스토리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또 해드립니다. 또 종목별로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상당히 매력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큰 폭의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는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미 예견드에 있었던 조정입니다. 9월달 10월달의 조정 이 조정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성장주에 대한 어떤 걱정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되는지 짚어보았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가 분할 매수를 쇼월 말까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랩 상품의 어떤 투자 포인트 타이밍을 그렇게 잡으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